공기 환기장치 초기 세팅 상태입니다.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실내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팬이 있고 또 작은 모터, 스토핑 모터가 있어서 막아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공기인데 여기는 밸브가 있어서 이 사이로 들어가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로 나오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이제 밖으로 나간 부위가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로 해서 나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공기청정이냐, 바이패스냐, 환기냐 그런 기능입니다. 차은아 환기의 경우에는 배로 열리고 배로 열리고 나가는 부위만 열리고 배로는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곳은 압력으로 자전거에 열리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능은 여기서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열리고 1차저저가 열리고 이 차이는 닫힌다고 하자. 이 닫힌 후 이 안쪽으로 공기합니다. 이렇게나서 이렇게 갔다가 안이 들어왔다가 이렇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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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예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저 밑에 열렸고 얘는 닫히고 얘는 닫히고 여기서 그러면 밑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들은 닫히고 stubborn 감사합니다.